아니, 새 대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들으신 대로예요. 이제 우리 2기 영화 완전 끝장났어요. 끌림빵 좀 떨지 마.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네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가. 아, 저 오복하냐. 사, 사라키면 어떻게 됐어? 호텔 가봤는데 벌써 방을 뺐대요. 다시 미국 간 것 같아요. 왜? 아이고. 그래, 어머님 앞에서는 나 죽었다. 뭐를 좋아하려야지,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내가 사랑하는 동웅 오빠 엄마잖아. 어머니, 어머니. 어딜 가세요? 아니, 넌 왜 여기서 자꾸 얼쩡거려? 우리 동웅이는 안 된다고 했지? 아, 저 오늘 동웅 오빠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만나뵈러 온 거예요. 나의? 왜? 왜 그러냐. 전 어머님의 영원 알바잖아요. 어머님께서 이제 어디 불편하시는 거 없으신가, 혹은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킬 일 없으신가 해서 염려돼서 왔죠? 필요 없으니까. 너 그냥 가봐. 어머니, 어머니. 어쩌고 이렇게 몸에 탄탄하세요? 와, 뒷모습만 보면 완전 20대로 해도 믿겠어요? 뒷모습만? 어우, 아니요. 물론 앞모습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젊으시죠? 아우, 답답해.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그냥 온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어머니, 조깅하세요? 제가 퍼스로 되어드릴게요. 어머니, 경쟁산도 없으면 운동 어려우시잖아요. 어머니, 조깅하니. 어머니, 조깅하니. 진짜 길어나가 쓰세요. 옆에서 알랑거리봤을 수용없어. 아우, 알랑거리자녀. 저는 그냥, 이제 그대자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조깅하니. 게다가 어머니 땀에선 쌍량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이 가.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어머. 어, 괜찮아. 좀 삐끗한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저한테 엎히세요. 어? 아니, 괜찮다니까. 어머니, 얘 좀. 아니에요. 괜히, 잘못 발 뒤졌다가 한 큰 괜찮다니까! 내 신발 내놔! 어머니! 저 덮으세요! 괜찮다니까! 내려놔! 내 신발 내놔! 어머니! 어머니! 나 다 왔어요! 나 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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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화가붙떠러 얘가!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아! 아파! 내 다리야! 어머니! 괜찮아요? 어! 괜찮아 동우가! 내 다리가 왜 이러니? 아! 아파! 동우가! 엄마 다리 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가내드릴게요! 동우가! 엄마 너무 아파! 저기 그래도 우리 동우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다리 좀 봐요! 그럼 그래요! 저기! 여기가 아파! 여기가! 걸을 수 있겠어요? 병원 가요! 아! 아니 저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나 좀 부축해 줘! 어? 많이 가서 좀 놀게! 어? 고마워! 고마워! 아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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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괜찮다고 하던데! 아들 앞에서 어깨 정도는 준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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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만 하네! 아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미안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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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병원 가게 일어나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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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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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